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10억이죠 이십에 천 만 십 만 편만 5억이다 5억 자 5억이 다섯 장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계란이 어떻게 될까요 숫자랑 이거 맞아야되는데 아 진짜 참맛아 진짜 돌아오고 있네 자 여러분들 어 사업을 맞으면 천원이네요 천원이네 5천원 해서 천원 됐네요 마지막 제발 5천원 투자해서 5천원 투자해서 5천원 됐습니다 자 3 2 4